뭐할까? 뭐할까? 카이 사니까 까자 혁규 형 혼내릴 수 있냐고? 괴롭히고 싶긴 하다 뭐하니 너 거기서 연기야 뭐하니 저 흔들어 저 흔들어 뭐하니 저 흔들어 고마워 아 아 아 주구삼 쿵 주구삼 쿵 모임 와 아냐 넘어 고마워 주구삼 지켜야지 주구삼 주구삼 조 주구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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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홍조야 잠시만 나이스 안 돼 슬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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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다이머리 다이머리 ㅋㅋ ㄷㄷ 이건 저한테 다른 골인 쪽이나 그리고 양에 따라서 이런 골인 쪽을 이어졌다. 안 돼. 진짜 재미없네. 솔랭에서 진지 픽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. 도움도 안 돼 상대 맨날에서 갱 많아 타리우스 서포터 1레벨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가 위치를 안 보여줘야겠다 에이 아아 내가 왜 죽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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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5551 어? 어이C 아이 개약해 아 이 릴리아 합류를 안함 이 릴리아 합류를 안함 끝내 자아 끝내 맨 Ja pret닝 벽 펀떼 It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